다음은 최초의 경기입니다. 이번에도 이승호인데요, 들어갑니다! 뒤띄어있죠! 자, 아웃넘보죠. 자, 연결시켜줬습니다. 올라가는데요, 들어갑니다! 동점골! 자, 이번에도 돌파하는데요, 오른손 레이업 득점! 이승민의 원멸쇼!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최민준 들어갑니다! 짧게 연결,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승민이죠,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이승민, 오른손 레이업! 역시 성공! 이승민이 8점 앞선채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 3쿼터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까지 또 경기를 펼쳐야 되는... 이승민 아이솔레이션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 이승민! 이승호, 원리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승호 선수가... 오른쪽 선택, 열렸어요. 레이업, 득점 성공! 힘도 확! 다시 올려줍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SK,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수가 3쿼터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한 점 따라갔습니다. 온솔레이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자, 지금은... 잠시 후 4쿼터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승민인데요. 온솔레이업, 들어갑니다! 다시 빼줬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진짜 들어가네요. 네, 확실히 능력에 있는 선수들이 많은 SK입니다. 네, 이승민의 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정후... 오! 천천히 빼다가 쏩니다. 들어왔습니다! 김태현!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